입 들어오지 말고 조금만, 조금만. 혓바닥은 들어오면 안 돼. 혓바닥은 넣으면 안 되지. 뽀뽀만 하지. 아유아, 야. 뽀뽀만 하지. 혓바닥 들어오면 안 되지. 이거 한번 올려봐, 안 되나? 알았어? 너는 이제 앞으로는 혓바닥 들어오면 안 돼. 혓바닥 안 돼. 뽀뽀만. 뽀뽀만 하는 거야. 뽀뽀는 혓바닥 빼고. 어서 그런 거 배웠어. 너무 깊게 들어온다니까. 그만. 너 어디까지로 와? 어머. 환장하겠다, 이거. 어머, 어떡해. 이빨 다 먹어. 너 주린이가 시커메졌어. 그만 좀 해줘. 어우, 너무 많이 들어와. 아, 나 환장하겠다, 이거. 야, 너 남자야. 아, 너무 심한 거 아니여? 조금씩 들어와야지, 근데 훅 들어오니? 안 돼. 어휴. 안 돼. 간지해 죽겠네. 엄청 좋아. 너 이빨 빠진다. 엄청 좋아. 다 먹어, 다 먹어. 아빠 이빨 빠진다 그러다가. 그만하지, 루리야. 그만 봐보고. 얘 치과 선생인가 봐. 아휴, 못 살아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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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오, 그래. 아유, 착하네. 너무 심해. 너 잠가 보내줄게. 말 못하게 하는 거야. 너 앞놈, 앞놈 같이, 앞놈 구해줄게. 아. 그만 좀 하고. 너 앞놈 구해줄게. 오. 죽여? 오. 안 돼. 아우, 간지러워. 아휴. 너 살살 트는 거 어디서 배웠어? 벌리려고 악지러워, 이거. 뭐해? 야, 안 돼. 그만하자. 그만 좀 비벼. 그만 좀 비비지. 아휴, 안 돼. 아휴, 안 돼. 아휴, 안 돼. 콧구적은 파먹으면 안 돼. 아휴, 더러워 죽겠네. 야, 콧구멍 파먹다가 입파먹으면 되니? 아휴. 야, 저걸, 저걸 돌려봐. 아휴, 안 돼. 아휴, 안 돼. 아휴, 세상에. 야, 콧구적은 콧구멍 파다가 입파먹으면 드럽지. 아휴. 이거 드러워 죽겠네. 아휴. 그만 좀 파먹구. 아휴. 한군욕만 파먹어, 이녀나. 아휴. 너 여자지? 너 남자 아니지? 둘이 너 여자지? 너 남자 아니지? 아무래도 DNA 검사해야 되겠어. 얘 여자 같아. 너 여자 맞지? 남개야 검사 좀 하고 와라. 이거 여자야. 남자 아니야. 넌 그러는 거 봐. 너 여자지? 자, 대가리 돌려. 그만 좀 비비고. 그만 좀... 그만 좀 비벼. 너 너무 징그러워. 혓바닥이 이만해, 넌. 4살 같지가 않아. 앞놈 같아. 순놈 아니야, 이거. 4살 아니야. 혓바닥 들어오는 거 보면... 혓바닥 들어오는 거 보면 사람 같아. 다행인 거지, 이제. 그만 비비는 거요, 위로. 그만 해놓은 거야. 위로 올라. 으유, 착하다. 고맙다. 고맙다. 고맙다.